꼭 오실 겁니다 의원님은 약조한 걸 꼭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실력도 출중하신 분이고요 혹시 그분 그 사람 좋아한대요? 좋아하면 그렇지 않나? 그 사람이 나만 봐줬으면 좋겠고 내 맘 몰라주면 좀 야속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자꾸 섭섭해지는 거죠 드시고 가세요 종일 전화를 지키셔야 되는데 빈속은 안 좋으니까 고맙소 참, 이거 이게 뭐예요? 약조 시장 다닐 때 쓰라고 예쁘다 빈속은 안 좋겠다 이제 우리 잘 바라보는 것 같아요 맛있다 우리 잘 바라보는 것 같아요 이게 좋지 않나? 내가 잘 바라보는 것 같아요